안녕하세요. 판례용본문장님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용본민사 환매권 행사와 유추적용사건입니다. 선고는 2023년 8월 1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94889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. 원고는 협의 취득했던 매도자의 상속입니다. 그리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승소한 거죠. 내용 보시죠. 사시관계 이렇습니다.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5년 12월 30일 날 청주의 택지개발 사업을 관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구를 피고로 지정하는 곳이랍니다. 주택공사위원단이 택지개발하라고 고지를 한 거죠. 충북지사는 2008년 5월 2일 날 이 사건 사업개발계획을 승인합니다. 피고는 2009년 5월 20일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협의 취득합니다. 그러니까 사업개혁이 승인이 나니까 2009년에 원고들의 아버지, 하여튼 망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협의 취득합니다. 협의 취득한 것은 매매 형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. 그리고 피고는 2014년 7월 1일 날 조선공사를 완료합니다. 그래서 이미 끝난 걸 알았는데 상독인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익사업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지정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 그 수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. 그래서 환매권이 생겼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. 통지를 하고 환매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통지 자체를 안 할 경우에는 환매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상속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. 피고가 협의 취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통지나 공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.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용된 토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척지법이 적용되지만 이 택지개발척지법에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. 따라서 이건 다시 일반 법에 가까운 토지보상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5년 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준 거죠. 문제는 이렇게 택지개발을 위해서 토지 수용하는 방법과 협의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용된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5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환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가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. 그럼 이 협의취득의 규정을 수용된 토지의 규정으로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서 유사한 사안의 법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하는데 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장할 수 없거나 사회의 정의관념에 현재에 반하게 되는 것을 유추해서 고려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에 관해서는 5년 이내 사업 시행을 못하더라도 환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협의취득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런 게 규정이 없다면 그럼 환매가 인정하는 게 맞는가 대법원은 그렇게 보면 사회의 정의의,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는 겁니다. 따라서 법규범의 체계, 입법, 의도, 목적경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허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수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의투리 간 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 그리고 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환매권에 있어서 5년 이내 미사용을 환매권 발성 요구를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반 법으로 가게 되면 토지포상 5년 내 미사용이 환매권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현저한 사회적 정의관이 반하기 때문에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. 즉, 유추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협의투리 간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서 5년 이내 미사용하더라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. 이 사건은 분쟁 과정에서 적용법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렇다면 유사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죠. 그런 주장을 해야 될 때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. 그러니까 유추적용을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이거 좀 너무 자의적이니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판례를 언급을 해서 적정한 법 규번이 없고 법 규번의 목적, 취지 또는 사회적 정의관량의 비추적용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같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용하게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즉 협의 취직이나 수용이나 사업 토지는 대단한 환매권은 그 요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택지개발에 관련된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요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취직이나 토지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맞다. 따라서 이 판례의 환매권 유추적용은 타당한 겁니다. 그러므로 이 판례는 변호사로서 어떤 적용 법률이 없을 때 유추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이 판례를 언급하면서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. 같이 기억해서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